안동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안과 안동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이 안동시 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갑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활동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마을별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습니다.